안녕하세요. 프로데암아 최상민 프로입니다. 벌써 11회째 맞이하고 있는데요. 오늘 모실 분은요.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웃음 트로피를 멋지게 들고 계신데 정말 신이었어 저희한테. 정말 신이었어 저희한테.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여기 마스터 지옥이거든요. 수지에 사는 남경수라고 합니다. 골프전 닉네임은 남상화고요. 지엔디는 마이너스 17 정도 되고요. 같이 연습하는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. 저녁 회식 때 쏘라고. 아연하고 드라이버 좀 바뀌었고요. 최상민 프로님은 또 옛날부터 알고 있던 사이에서 지금 두 번째니까 조금 홀가분한 마음으로 왔는데 한번 이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. 파이팅! 최 프로가 고등학교 때 그때 같이 쳐봤는데 이렇게 크게 될 줄 알았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어떤 마음으로 올 시시 플레이 하실지 편안하고 즐겁게 오늘 재밌게 한번 플레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일단 저희 오늘 7일 코스는 킹스데일에 들어왔는데요. 그린도 굉장히 어렵고 제 기억에는 굉장히 길게 생각이 나거든요. 5원도 안 쳐도 땡큐 같은데 초톨부터 442m 10일 후 1회에 들어간 테이블 오 그래도 잘 간 것 같아요 이거는 넷 굿샷! 아연 쳐주세요. 나이의 핸디캡은 어쩔 수 없잖아. 골프가 나이로 치는 게 아니잖아. 예전엔 그래도 나도 75까지는 때렸는데. 조금 짧나요? 아이고. 132에 내리막 계산하면 바람까지 한 135 정도? 떨어져야 된다. 떨어져! 아, 좀 세네. 나이스. 많이 일 것 같아요, 공이. 와. 이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. 잘 친 것 같기도 하고 무친 같기도 하겠는데. 일단은 확실하게 홍라이인 것 같고. 팔 마탑 좀 더 되게. 잘 친 것 같은데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오, 나이스. 투어 모드가 포토가 더 잘하는 것 같아.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 이거. 차톨부터. 나이스. 네. 깔끔했습니다. 우와, 막바람이야. 굿샷. 굿샷. 감사합니다. 굿샷. 왜 로프야? 너무 많이 나갔어. 그렇네. 너무 짧네. 더 가. 저기는 언덕을 못 올라갔네. 몇 번 하연 치세요? 9번 칩니다. 6번이요? 9번, 9번. 9번? 6번? 6번 치기를 바래서 속마음이 나와버렸다고. 와. 많이 나갔네. 조금 센 것 같기도 하고요. 오, 뭘. 엄청 클 것 같은데 안 가. 괜찮네요. 그래도 이 정도면. 거리 맞추면 흐를 것 같아서 왼쪽으로 한 반 컵 정도는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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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이 별로 안 좋은데, 이거. 후약하다. 아, 왜 그러시는 거예요? 아, 어렵습니다. 여기 골프장. 어, 저거 맞나? 이것도 잘 친 것 같은데? 오, 대박. 이건 나무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? 훅 넘어가는 건데? 아이고야. 맞을 걸 예상을 했습니다. 맞을 걸 예상을 했습니다. 어? 나무 맞을 것까지? 아, 너무한 거 아니야? 거의 210 보시죠, 이런 거. 좀 더 봐야죠. 아, 조금 크겠는데? 크다. 오, 뭐 62 나왔어, 또. 아, 5번 치려고 했는데 체크로 때문에. 아, 제가 뭐,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. 205m 치시죠, 거기서 맛이 갔어. 오, 괜히 틀었네. 아, 여기 많이 튄다. 안 틀었어요, 이제. 아, 많이 먹네. 뭐야, 뭐야, 뭐야. 이거. 이거까지 들어가 있으면 집에 가려고 그랬어. 그러실까 봐 앉혀? 앉힌 거예요. 아, 여기 약하게 치냐. 딱이야. 우와. 오. 나이스. 땡겨서 들어갔네. 드랍 쳐요? 왜? 왜? 아연 치우고 싶은데, 이거. 아니, 그걸 해야 자기 마음이지, 뭐. 하도 막 뭐라고 하들 그러니까, 그러나? 맞아요. 아, 몰라요. 저 오늘 다 드라이버 칠게요. 다 드라이버를 칠게요라고 하셨어요. 다 드라이버를 칠게요. 드라이버를 칠게 했으나. 잘마사도 막창이기 때문에 아연 칠게요. 오, 아무튼 간kol秦아. 자꾸 나무숙 치네. 나무랑 인사 한 번씩 하고 오는데요. 개살하이. 쉬운 거 아니에요, 그거. 워샤. 어 나이스 길면 안 될 거 같으니까 좀 짧게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뭐야 올라 만져라 아 나이스다 조금 라이 있으려나 감사합니다 망했네요 나 있어? 나 있어? 투어모드 어떻게 보세요 남성원님? 저거 좀 보고 감으로 일단 하시는 거예요? 그죠 이것도 감이지 뭐 필드에서도 감으로 하지 뭐 저 필드도 지렁이 개선합니다 누가 그런 안경기를 개발했으면 좋겠어 아 더 봐야 되는데 아이고 많이 봐야 되는구나 라이프 어려웠어 그걸 세게 쳤어 지금 좀 어렵다 이야 이거 큰일 났는데 너무 많이 남는다 이거 토가라 토가라 백스핀 백스핀거든 이게 백스핀도 필드 똑같으마 맞아요 맞아요 어? 잘 만들었어 내가 보기만 시작 야 왜 자꾸 70씩 나오니? 긴장하신 것 같은데 골프 전동에 필드를 많이 안 나가도 싱글을 유지한다니까 쏜 그러니까 아 이거 안 갈 것 같은데요? 토가라 이 야 이 어떡하려고 이래 와 나이스입니다. 이건 진짜 코시트다. 오 나이스. 오 나이스. 아직 몰라. 잘 봤는데. 저런 거 보셨죠? 장난 아니에요 이거. 그러니까. 나이스. 세게 쳐야 돼. 세게 쳐야 돼 세게. 여기가 투어는 되는 거 같은데.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. 왜? 하나 둘. 아직 적응이 안 되셨나 보다. 일단 잘 쳤어요. 내가 생각한 대로 쳤어. 왔다. 좋아 좋아. 아 나이스. 페어웨이 같습니다 페어웨이. 나보다 앞에 있네. 챔피언티잖아. 263에. 세게 쳐야 되겠네. 너무 떴나? 더 가야 되는데. 아래 올라가는 게 나은데? 아래 올라가는 게 나은데? 야 벙커는 아니다. 벙커는 내 계산에 없었는데. 큰일 났네. 꽂았다. 꽂았다. 우와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우와. 우와 이거 뭐야. 이거 뭐야. 우와. 이야. 이런 걸 치세요 저랑 칠 때. 이런 걸 치세요 저랑 칠 때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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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저기 필드 갔다 왔다니까. 은흐흐흐흐. 어떻게 칠까.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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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쁘지 않다. 서드를 쳤는데 세컨드 칠샵보다 못 붙일 수가 있지? 네? 아... 너무 많이 봤네. 그리고 나이스 봐대. 아, 지나가면 돼. 그럼. 지난 번이나 준비해서 네. 우리 테프로님이 핸들을 주고 치시니까 마음이 좀 편해서 그래요. 어우, 불편해. 딱 전에 가겠죠? 오케이. 굳이 나하고 똑같아. 아이구샷. 치자마자 아, 이거는 잘 갔겠구나. 진짜 똑같네. 그러니까. 100m 정도 치시나요? 이거 저 100m 안 칩니다. 한 97, 8? 1m 단위로? 아이고, 땡겨졌다. 오, 크다. 또? 완전 인 아웃으로 맞았어. 아, 짭네. 와, 쉽지 않다. 너이스. 오, 너무 많아? 그대로 가버리네.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갔지? 4, 5, 6. 아까 한 컵만 보면 되는 거였어. 그니까요. 아, 라이 없는데 많이 버네. 파3가 차이가 좀 나는구나. 아아. 아, 두고 안 난다. 바람이 밀리는데. 으휴. 어디 있어? 아, 이거 밀리겠는데? 이것도 밀리네? 아, 근데 이거는 일단 올라는 간 거 같은데. 아이고, 크다. 오, 쎄네. 에이. 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애매하게 치냐, 왜? 넘겨도 되는데. 아, 잘했어. 나이스, 어, 그렇지? 감사합니다. 어우, 지토하는 거 같아. 오, 셌다. 셌다. 이런 실수를 또 한 번씩 해 보셨네요, 그래도. 아, 너무 세겠다. 하아, 다 맛바람이네. 더 가. 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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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, 이것도 토하면 되겠네. 근데 세 칸도 오르막이 심해가지고. 오. 샤아. 근데 확실히. 어? 본 게임에서는 그래도 70, 70이네. 연습장에서 계속 68 넘어지고 그러지. 아니, 동네에서는 73까지 때려. 아, 좀 당겼다. 이 정확한 거네. 필드에서도 이거 땡겨지잖아. 그치. 이런 나이는. 정확하다니까. 아니, 갑자기 골프 잡은 거라. 지금 그러지. 아유, 진짜. 덜 돌았네. 근데 괜찮다. 누가 봐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은. 이거는 너무 짧은 것 같긴 한데. 아, 나이스. 그래도. 우와. 저도 저렇게 칠 겁니다. 어디로 가네? 더 가라. 출발이 마이너스 5도가 더 쳤어. 약하고 오른쪽. 아유. 자, 보니까 라이가 오르막인데도 꽤 탈 것 같고. 거의 16m 가까이 저는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어렵게 플레이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 아주 재밌습니다. 한 250만 쳐도 올라갈 것 같거든요? 결과를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왜 더 가야 된다? 오 잘했네 오 나이스 70 와 71 나왔어 탄도 낮아서 좋은 것 같은데요? 뻥크 아닐까? 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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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일부 거기다 갖다가 떨어뜨려 온 거야 지금? 아니에요 나이스 야 이것도 센가? 야 세상이다 그래도 뭐 phosphation 너이스 나이스 아 나이스 어르신, 어르신 오르신을 못 치겠어. 드라이버 쳐야지. 벙커는 아니겠지요. 나이스. 감사합니다. 야, 이거 벙컷받이겠다. 덜 틀었어야 되네. 튕겨서 다행이네. 턱이 높아서. 맞은 거 같은데? 그렇죠? 안 맞았어? 안 맞았어요? 왼쪽으로 가야 돼. 더 가야 돼. 나이스? 감사합니다. 시원해도 되겠다. 아니, 시원해. 나이스. 들어가주면 좋고. 아, 나이스. 안 들어가지. 네. 잘했다. 어려운 거 풀었잖아. 그러니까. 아, 많이 물어보네. 야, 많이 꺾이네. 와, 저 칠 봤는데. 많이 꺾이네. 그 정도면 될까 싶었는데. 우측으로 해저드니까. 그냥 10도 말아보죠, 뭐. 이렇게 치면 되지?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어중간하게 페이드 칠 바에 훅을 확 말아버려야겠다. 아니, 그것도 자신 있게 그렇게 칠 수 있다면 다행이지 뭐. 다른 사람들 그렇게 치면 치나 뭐 치지. 거의 그렇죠. 아... 112. 아이고. 아, 너무 짧은 거야. 아... 거기도 아프지 않을 것 같아. 똑같이 친 것 같은데요? 아, 나이스입니다. 나이스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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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다. 세게 친다고 왜 했는데, 왜? 나이스, 바디? 감사합니다. 이렇게 세게 쳐야 되는데. 예, 예. 아유... 야, 이제 졸면 죽는구나, 이제.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. 오버나이언으로. 이것도 컨트롤로다가. 아, 이거 안 돈다. 빨리 떨어져라 와 얘도 60일이면 너무 쎈 거다 너무 너무 쎈어요 이야 붙었다 커 커 이것도 클 거 같은데 아니요 딱 맞아요 안 크네? 오 좀 크네 생각보다 안 크네 오우 54나 나왔어 아 저렇게 쳤어야 되는데 이거는 좀 더 봐주세요 아 그렇게 말하면 못 치긴 하는데 일단은 보면 캐리로 한 6, 7 정도 떨어뜨려가지고 우측에 언덕에 떨어뜨려서 조금 굴리는 느낌으로 아우 세네 괜히 7 더 쳤네 아 진짜 아 굿X 왔어 아주 딱 굴려한 순간에 아주 기가 막혔어 아주 몇 컵 정도 보셨어요? 이거 3컵이야 좋은 타이밍이에요 좋은데 센 거 아 센네 센네요 아깝네 살살 친다고 쳤는데 나이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슈퍼 세이브다 슈퍼 세이브 아 땡졌나? 아 왜 자꾸 포기를 하니 쌈베이 센베이 조금 많이 돌긴 했다 요타 오케이 어서 오십시오 제 자리입니다 응? 이상하지 않을까? 오 상관없네 시작 걸어가면 얘기 좀 하려고 걸어가면 얘기 좀 하려고 하하하하하하 오늘따라 들어온 거 안 먹어보겠네 쭉 떨어질 거 같은데 52가 123가? 아 좋다 센 거 하는 거 왜 아무 말도 안 하나? 좋은 거 같은데 오우 쎄네 오우 이거 커? 짧다 이거는 뭐야? 있으면 오른쪽 같기도 하고 그렇죠 처음에 오케이 쎄다 너무 넣고 싶은 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 아이고 이런 게 나오나 자꾸 용기를 자꾸 하시네 그러게 말입니다 160 150 정도 또 너무 많이 걸렸나? 서 아주 그냥 어려운 나이를 찾아가네 오늘 조금 짧지만 않으면 되는데 기뻐라 짧 50은 쳐야 되는구나 욕인데 일로 쳤어야 돼요 왼쪽에 또 봐봐 써야 돼요 야 끝에서 이쪽 아니야? 아 S 좀 잘하는데? 아 S 좀 잘한다 이런 거 이제 보기를 안 해야 하니까 야 이렇게 쳐도 서라 서라 서서서서서서서서서 근데 이거 더 보면 안 돼요 더 보면 위에 서요 나이스 감사합니다 티샷을 잘못 친 거지 포털을 잘못한 게 아니다 설마 대가 맞을까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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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구 샷 너무 많이 나갔는데요? 근데 이거? 이렇게 무해전을 칠 때도 있어 137 142 150 왼쪽에 떨어트려야 되겠네 왼쪽이라고 그랬는데 오른쪽으로 치네 나이스? 조금 떴는데 아니 왼쪽으로 치면 다 찍 나이인데 그러니까 그 와중에 어려운 나이로 왔네 가나? 많이 걷기네 나이스 잘 안 챙기는데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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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도 땀에 애로사항 많겠네 네 그래서 풀스윙을 잘 안 해요 아이고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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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추어는 저렇게 손 딱 놓으면 죽는 건데 후라는 안 죽네 저거 끝까지 잡고 있었으면 죽었을 거예요 하하하하 아 나이스 야 저게 내가 원하는 구질인데 이게 응? 이렇게 저는 항상 치고 싶은데 딱 들어오네 아 이거 뭐야 이게 컨닝하기 딱 좋은데 황도가 높으니까 컨닝이 안 되네 야 땡겨진다 뭐 이렇게 큰 거야 이건 또 상도가 다쳤네 상도가 다쳤네 갑자기 뭐가 하나 고장 났는데 좀 빨리 좀 고장 나야지 이게 고장 나면 어떡하노 빨리 고장 나야 내가 해볼 건 아니지 하하하하 아 나이스다 오우 나이스 우선 끝이네 위기다 위기 이건 정말로 위기인데 아 잘했다 아 잘했다 이야 나이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꼬프 어렵다 아 너무 많아요 찍이야? 이거 넣었어야 되는데 아 뒷바람에 250 정도 나가면 좋겠네 아 저 여기서 우승했네 생각해보니까 지금부터 최정민의 버디쇼가 두 훌 펼쳐집니다 이게 들어갈 줄은 몰랐습니다 네 최정민 선수가 이번 챔피언식 우승하면서 통산 구승 일단 뭐 더 가면 좋고 오케이 나이스 아주 세게 치긴 했는데 아주 세게 치긴 했는데 그러니까 김만 주문이래 오 뭐야 카트? 어이고 잘했어 김만 주문이라더라고 야 이 사고인데 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재미없게 치고 오라고 딱 죽어줬어야지 아 죽어줬어야지 아 죽어줬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더 틀었어야 되네 더 틀었어야 돼 오 오 오 어쩔 수가 없었다 이건 오 오 오 오 오 오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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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버디 자리죠 오 럭크드 필드하고 똑같아 하하 어이구야 엄청 봐야 되네 어 포토가 왔나 나이스 아이고 짧은 퍼 두 개가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버딘 내가 더 했네? 고개를 3개씩이나 했어? 네 고생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오늘 치셨는데 너무 저를 이기려고 하셨는지 오늘 집중을 엄청 하고 치시더라고요. 저는 오늘 최프로님하고 한번 치면서 제 자신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는 것 같고 잘 치는 분들하고 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어렵살이 또 이렇게 7연승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. 다음에 또 어떤 분이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연습 많이 하시고 오시고 저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ilage 갔다 10